한국교회가 오는 2040년까지 예배당과 교육관, 교회 부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회원 교단과 단체들은 탄소 배출 중장기 감축 방안을 담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58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몇 주 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복구 작업에 여전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도 피해를 입은 소속 교단 교회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 복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온 성도가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하늘빛 광성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는 2040년까지 예배당과 교육관, 교회 부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회원 교단과 단체들은 오늘 탄소 배출 중장기 감축 방안을 담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해 5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실제적인 탄소 배출 중장기 감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과 전지구적 생태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본의 굿들린, 자본의 포로 된 세상에서 이제 이 로드맵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입을 하듯이 한국교회가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탄소중립의 세상으로 엑소, CO2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이 로드맵이 작은 부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경제논리로 탄소중립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먼저 생태적 회심을 통해 탄소 감축에 나선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탄소중립의 길은 생명평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면서 탄소중립이 삶과 죽음 사이를 선택하는 생명평화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생명살림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예배당과 교육관, 교회 부속시설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 준비위원회는 우선 오는 2023년까지 탄소, 직접 배출,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사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1차적으로 2025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이행 목표에 따라 20%가량 탄소 배출을 줄이고, 2040년까지 직접 배출 100% 감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교회에서 화석연료, 탄소 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취사기기, 이동수단 신규 구매를 중단하고, 지열, 수열, 태양열, 빗물 등을 에너지 활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드맵 준비위원회는 탄소 헌금을 통해 한국교회 재생에너지 생산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교회 에너지 협동 조합을 설립해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로드맵 실천이 지속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 준비위에는 교회 옆 생명문화위원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수혜를 입은 교회를 위해 긴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1개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혜 교회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지원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집 지어주기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예장통합총회는 모금이 쉽지 않지만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폭우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구제헌금 모금운동을 진행해 수혜를 입은 교회를 도울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45개 교회가 크고 작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임원들이 모여 긴급 봉사팀을 구성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역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복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미리 확보해둔 재해 기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침수 피해를 입은 교회는 10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3개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한 기독교대한 선결교회는 장로 부총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구호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이철 감독회장이 피해 교회를 직접 찾아 긴급지원금을 전달했고, 서울 얍면에는 복구지원금 2천만 원을 마련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선결교회는 천장과 창문 노수 피해를 입은 교회가 10개, 약간 침수된 곳이 4개 교회로 파악했습니다. 각 교단은 수혜를 입은 교회의 피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모금을 통해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오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58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비판했습니다. 평화 플랫폼은 성명에서 광복절에도 대통령이 나서 일본 식민범죄 청산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빠른 관계 개선을 주장했다며, 정부가 계속 피해자들의 뜻과 국민들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뜻을 대변하려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발족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주교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온 성도가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돼 가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하늘빛 광성교회를 최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하늘빛 광성교회 코로나로 멈췄던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달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예배하는 어린아이들로 교회 학교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율동과 찬양으로 신이 난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3년 만에 쑥 커버린 아이들을 만난 지도교사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성경학교를 할 수 없을 때는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정이나 감정들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표정도 볼 수 있고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같이 율동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저도 아이들 보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만남의 끈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나름 방법은 달라졌지만 다양한 방법들로 계속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있었고 돌보고 있었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했던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박경수 의임 목사의 목회 철학인 일상 속의 예배자가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또 항상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상 속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의 목회적인 방향성과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고 있고요. 일상 속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초창기부터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온 하늘빛 광성교회는 비대면 예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계속 그 가정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왔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낯설지가 않았고 이미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을 잘 함께 이겨내온 것이 아닐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묵상활동, 묵상 큐티, 토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법, 말씀 보는 법, 기도하는 것 등 부모 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이 일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좋은 그리고 바른 기독가정을 세우는 것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역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른 기독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장 활동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되게 활기찬 느낌이고 계속 새로운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부부들끼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고 코로나 동안에 너무 그것들을 못 나누셨어가지고 그것들을 한 분 한 분 나누시면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중입니다. 젊은 부부 목장의 목자인 김덕만 장로 부부는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란다며 가정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짜 교회가 막 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는 저절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둘 다 이제 목장 내배에서 일단 하나님 사랑을 부부가 잘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으로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이제 목장으로 젊은 교회라고도 불리는 하늘비 광성교회의 그 젊음은 무엇일까? 젊은 교회 뭘까? 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 청년들, 젊은 가정들이 많다고 해서 젊은 교회인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또 모든 세대가 하나님 주시는 젊은 꿈을 꾸는 교회가 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젊은 꿈을 꾸는 교회 박경수 목사는 젊은 꿈을 갖고 선교하는 교회 도시 속의 수동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겠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도시 속에 있는 수도원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늘빛 광성교회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라이프호프 자살예방센터와 예장통합 전남노회가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는 화합감사예배를 가졌습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광주 전남지부와 예장통합 전남노회는 교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선 광주동구 한마음터 신만식 센터장과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조성돈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가족을 위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라이프호프 광주 전남지부 이사장 강성열 호남신대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살예방과 생명 문화를 펼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 영남 목회 아카데미 1차 세미나가 영남신학대학교 이상근기념관 정리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신학들을 저희들이 잘 엄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 양성의 요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엔 대한성서공의 김진삼 박사와 영남신대 김한성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둘로 나눠졌던 예장합동 순천노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강남중앙교회에서 화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총회장 백왕식 목사는 순천노회에서 벌어진 징계는 무효이며 다시 하나로 합쳐졌음을 공포했습니다. 목사 장로 면직을 포함 모든 재판과 징계가 원천 무효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화합으로 새롭게 시작한 순천노회장엔 광양동명교회 박선홍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순천노회는 순천의 한 교회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회가 둘로 나뉘고 일부 노회원들이 면직되는 등 내홍을 겪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일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